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이시연입니다. 누구에게나 처음은 늘 설렘인 것 같아요. 약간의 긴장, 적당한 기대까지. 2월 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그 설레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저녁 6시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6시 그대 곁에 이시연입니다. 6시 그대계 커서 1로 저의 마디라 wire 이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